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이 또 어떤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안지연 기자 국회에 나가 있는데요. 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텐더홀, 안 기자 뒤로 보이는 로텐더홀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1시간 전인 약 오후 3시쯤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의총회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잠시 전인 4시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당 의원들을 미리 소집해놓고 이후 본회의까지 표결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밖에 이 사퇴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고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취재된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담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를 만난 이후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 등 주요 상황들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만을 남겼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나선 만큼 탄핵보다는 대통령의 2선 후퇴 또는 임기 다축 개헌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구축하는 체제로 구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이라. 중요한 건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일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일 텐데요. 현재까지는 표결 참여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당초 탄핵 찬성 의견에서 오늘 오전 탄핵 반대로 의견을 선회했고요. 친한계 장동혁 의원도 탄핵 반대 입장을 말하면서 탄핵이 찬성될 경우에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결대도 탄핵 소추안이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는 11일 다시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이후 다시 탄핵 소추안에 붙여서 표결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안지연입니다.